백퇴된 힐링센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퇴된 힐링센터에서 올여름 7월과 8월에 여름휴가 특별 힐링캠프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백퇴된 힐링센터와 백퇴된 건강교육센터가 연합으로 이번 힐링캠프를 준비했는데 오시면 매 식사 때마다 건강에 좋은 채식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병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디톡스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식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매일 백퇴된 건강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백퇴된 힐링센터 뒷마당에 있는 금강송숲에서 피톤치드 산림욕을 실행할 수 있고 또 피골계곡을 산책을 하면서 음리온으로 샤워를 하는 특별한 경험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오픈되는 하늘길 스카이워크를 걸을 수 있겠는데 저희 힐링센터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설악산을 등산하는 시간들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입구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을 올라가 볼 수 있고 또 비룡폭포에 오르는 것도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3단 폭포 포항성 폭포를 전망대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선대를 거쳐서 대청봉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금강굴에 올라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바위에 올라가서 이 아래 세상을 또 내려다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흔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유명한 울산 바위를 오르내리는 것도 큰 경험이 될 것이고 백퇴덴의 버스를 타고 주변에 있는 유명한 관동팔경의 경치들을 힐링투어로 또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 영금정에 가서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볼 수도 있는데 신령한 검은 곳 소리가 파도 소리로 들린다 해서 영금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소리와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청간정에도 들을 수 있겠고 또 외홍치의 동해바다 둘레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향기로를 거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낙산사 해변의 모래사장을 거닐 수도 있겠고 영랑호, 송지호 여러 호수들을 또 거닐 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철이니 바닷물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곳곳에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매일 한 번씩 면역력을 높여주는 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한 번씩 고열 찜질 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고 1초에 5만 번씩 세포를 운동시켜서 열이 올라가게 하는 고주파 파동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센터 옥상에 마련된 여성, 남성 구별된 일광욕장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과 아포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연 비타민 D가 수치가 올라가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마음껏 편안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천연 치료와 더불어 힐링센터와 교육센터 각 방마다 실리카라고 하는 치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실리카 온천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천연 수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백투에댄 힐링센터에 오셔서 휴가로도 최고의 휴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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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